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알려진 둘루스 프리젠트 힐로드의 차선 확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KTN 취재진이 해당 지역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둘루스 프리젠트 힐로드 확장 공사가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편도 2차선으로 귀내 카운티와 풀턴 카운티 사이 교통체증이 심했던 구간입니다. 이번 공사로 프리젠트 힐로드의 호엘 페리로드에서 피치인더스트리얼 블리보드까지 양차선이 3차선으로 확장됐습니다. 피치인더스트리얼 블리보드 방향은 이중 좌회선 차선도 새로 확장됐습니다. 이번 공사로 확장된 3차선 도로는 채터우치강까지 다목적 경로와 보행자의 산책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차선 확장 공사로 차량 정체가 다소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